평생 투자 길잡이 난포르입니다. 우리 셀룰매드 주주분들 그리고 우리 셀룰매드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셀룰매드가 24%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폭등은 확실히 지금 현재 세력들이 주가를 드라이빙 걸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9월 9일 최고가 찍었을 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위치에서 매수하면 절대 안 된다. 매수 정말 위험한 자리니까 매수하지 마시라.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 이후로 폭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폭락 나온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이제 저점 잡을 위기다. 아, 저점 잡을 기회다. 기회죠. 기회다. 이거 활용하셔라.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미 예견된 폭락이었다. 이제는 저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고점 찍고 이제 폭락 이후에 다시금 저점 나오게 되는 세력들이 추가로 주가를 강하게 올릴 수 있을 거다.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디테일하게는 오늘 장중에 제가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분봉 차트로 보셨을 때 타점 잘 잡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현재 수익권에 있을 거다. 정말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셀룰메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들 제가 더 빠르게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셀룰메드 세력들이 지금 현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동시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공시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주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앞으로도 이런 셀룰메드 같은 주식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정말 큰 공부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좋은 영상 보답으로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이제 다시금 20%대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셀룰메드 계속해서 올릴 수 있을지 일단 왜 올렸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셀룰메드는 이제 뭐 셀룰덤 셀, 셀룰덤 필 이런 신제품 재료를 통해서 올렸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한 세력주입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들은 지금 현재 뉴스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뉴스를 계속해서 찾으실 필요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재료 자체가 이 모멘텀이 정말로 셀룰메드의 가치, 기업 가치를 올리는 뉴스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는 완전히 이 자금, 돈의 흐름을 우리가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공시내용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이 셀룰메드가 여러분 전환청구권 행사가 이미 있었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전환청구권은 여러분 전환사체, 10이라고 하는 전환사체를 이제 청구권 행사를 하겠다. 쉽게 말해서 이제 대출이 있어요. 대출. 이 셀룰메드가 대출이 있는데 대출 빌려준, 돈을 빌려준 이 채권자가 우리 돈 받는 거 대신에 내가 주식으로 대신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돈으로 받지 않고 주식으로 그대로 받는다. 자 그러면 주식을 얼마에 받게 되냐? 보시는 것처럼 주식을 전환가에 2,783원에 주식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얼마치를 청구금액 15억 원어치를 2,783원에 받겠다라고 이제 전환청구권 행사가 되었고 2,783원 위치가 어딘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차트로 한번 봤을 때 2,783원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서 15억 원의 전환사체, 전환청구권이 행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15억 치의 주식이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 15억치를 한번 또 털어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당연히 주가가 또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여러 공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자기 전환사체 매도 결정입니다. 이것도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얼마치 3억 원어치 지금 자기 전환사체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냐? 전환사체가 이제 빚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전환사체 빚, 사체 채권을 다시금 셀로매드가 받아들였다가 매입을 했다가 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환사체 발행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매입을 했다가 다시 매도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냐? 다시금 이제 전환사체 매도를 함으로써 이 정도의 금액을 회사가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또 한 번 대출했다. 대출을 했다가 갚았다가 다시 대출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억 원어치 다시 대출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공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3억 원 이후에 또 5억 원 관련된 공시가 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5억 원 관련된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3억 원 플러스 5억 원 플러스 5억 원 이렇게 13억 원에 대해서 또 한 번 대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금액을 셀로매드가 왜 대출을 또 했겠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를 강하게 드라이브 걸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폭등 이후에 다시 폭락이 왔을 때 이때 부근에서 다시금 저점을 잡을 수밖에 없다. 다시금 저점 찍고 세력들이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을 공시 분석과 수급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전달을 드리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대응을 잘 하셨으면 지금 이런 큰 상승을 그대로 저점부터 먹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셀로매드는 지금 확실하게 세력들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주식이고요. 특히 지금 이 세력들은 단기간에 해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으로 승부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셀로매드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단기간으로 승부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이 위치에서 샀다, 여기서 샀다, 어디서 샀다 각각의 매입 단가도 다르실 거고 앞으로 어느 정도 추가 매입 자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셀로매드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어떤 식으로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됐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남프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종목들 대응 전략을 실시간으로 또 직접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직접 연락드리는 부분이니까 따로 연락 못 받을까봐 이런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이 셀로매드 매매 대응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부담없이 저한테 이 내용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 셀로매드 매수외도 타점 안내를 직접 다 해드릴 거고요. 동시에 가장 빠르게 정보 뉴스 역시 참고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본업이 있으신 분들 대비해서 훨씬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여러 정보 내지 타점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직접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참여 방법도 정말로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으로 저한테 셀로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셀로매드 타점 대응 정보 뉴스 가장 빠르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무료로 이 내용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안내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런 대응 전략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요. 지금 셀로매드의 변동성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이렇게 큰 변동성에서는 여러분들이 잘못 매매하셨을 때 큰 돈, 큰 손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막기 위해서라도 큰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큰 수익으로 여러분들 매매에 잘 끝내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부담없이 저한테 신청 주시고 내용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매매에 큰 도움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셀로매드 정지 예고일이 되었습니다. 매매 거래 정지가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매매 거래 정지 그리고 경고 종목 지정 뭐 이런 얘기들 지금 현재 세력들은 어떤 상황을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어떻게든 끝낼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꼭 승부를 보셔야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절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지 예고일이 12일이니까 관련된 조건들을 통해서 9월 13일 하루 동안 또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완전한 확정은 아니긴 한데 만약 내일 거래 상황을 보고 13일에 한번 거래가 정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꼭 참고를 하시면서 이 세력들의 의도를 같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요.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제가 내일 장중에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에 잘 대응을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정말로 큰 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투자 정보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무료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쉽지 않은 시기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식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가 해드리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곳과는 훨씬 차별화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틀 안에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직접 연락이 갈 거니까요. 이틀 안에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저한테 해당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이벤트 당첨이 안 됐다 왜 연락이 안 오냐 이렇게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상승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만 특별히 엄선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받아 놨는데 이게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기만 하는 것 아니냐 뭐 걱정하실 필요가 지금 크게 없다. 정말로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만 제가 보내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렸던 무료 주식 종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냐. 자 제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8월 23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바로 유한양행이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저티닙 이제 렉라더죠. FDA 승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날 수급적으로 지금 상당히 가벼운 상황이다. 급등이 가능하고요. 반도체에서 바이오헬스케어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다 마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고. 이때 당시 주가는 종가로 96,200원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가 살짝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 이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셨을 경우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이벤트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때 이후에 유한양행의 주가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었다라는 거죠. 제가 추천드렸던 지점이 바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왔다가 다시 죽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유한양행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때 이후로 최소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유한양행과 같은 종목처럼 또 새로운 자리에 정말 좋은 자리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추천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한 종목을 받게 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승 확률이 높은 한 종목당 선착순 100명분, 100분에게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무료 주식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직접 연락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이제 빠르게 연락 주시는 분들 순으로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틀 안에 직접 연락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같이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수익을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 나가는 그런 투자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담 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